차청님의 역행자를 읽고 난 나의 후기, 역행자를 알게 되고서,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려보려고 검색을 했다. 가까운 곳은 매진, 차 타고 가서 빌려오기엔 다시 반납하려니 시간이 아까웠다. 고민하다 그냥 예스24에서 질렀다. 17,550원. 쓰라렸지만 질렀다. 나는 책을 잘 사지 않는다. 집이 좁아서 책을 쌓아둘 공간이 부족하고, 이사할 때 책이 큰 짐이 대개 15년 전부터는 책 사는 걸 많이 자제한다. 학교 공부하기 위한 교재 등 교육용으로 두고두고 사용할 책 아니면, 웬만하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역행자는 왠지 돈 주고, 사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질렀다. 다음날 책이 도착했다. 사진에서는 책이 엄청 커 보이던데, 좀 두꺼워 보이긴 해도, 가로 세로 한 뼘이 안 되는 책 사이즈에, 좀 토톰하고 귀여운 모습과 당근색의 글씨가 왠지 먹음직스럽게 보였다. 몇 년 동안 책을 안 읽다 보니, 문장에 집중이 안 돼서 책 읽기 겁이 났는데,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3일 만인가 책 읽기를 마쳤다. 생각보다 잘 읽기고 지루함은 없었다. 책의 막바지에 알려준, 가구 조립하는 일을 실행해보고 싶은 욕구가 하늘을 찔렀는데, 역시 순리자의 마음이 들어왔는지, 나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는 직업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수그러졌다. 그리고, 아, 사업이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아이템을 찾으면, 정말 정말 돈을 직접 벌어들릴 수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설레임에,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다. 책 읽기를 마치고 2, 3일 지난 지금도, 그 설렘이 남아서 책을 다시 읽어야겠다고, 마음을 준비하고 있다. 책의 후기에 다섯 번 읽으신 분의 글도 있었는데, 나는 열 번 읽으면 정말 새로운 길을 찾고, 인생 이외전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가슴 떨림에 다시 읽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내가 실천한 행동 1. 책을 터끼 전에 대충 만들어놨던, 나의 블로그를 조금 정리했고 4. 유튜브는 4년인가 5년인가 전부터 하고 있어서 패스 3. 글쓰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제일 먼저 역행자 후기를 블로그에 쓰고 싶다는 마음으로 구성만 하다가, 오늘 글을 쓰기 시작한다. 나는 생각이 많아서 실행하는데,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는 편이라, 실행, 해야겠다. 4. 책 읽기는 어떤 책이든 매일 읽으려고 노력한다. 5. 주말에 도서관에 들려서 책을 다섯 권 빌려왔다. 보통 책을 빌려오면 조금 만지작거리다. 2주가 지나서 다시 반납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한 권은 다 읽었고, 다른 두 권을 반씩 정도 읽었다. 이번에는 아마도 책을 다 읽고 반납할 것 같다. 이번 글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글은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체크해놨던 글들을 모아서, 블로그에 올려야겠다. 역행자를 만나서, 내 삶의 새로운 방향으로의 에너지와 시간과, 욕구가 생겨서 정말 좋다. 다음에 또 만나요. 끝. 끝.